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4월 학력평가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번호 수고 많이 하셨고, 3월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1등급 컷은 현재 확정 컷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44점, 반면에 4등급 컷이 매우 낮아, 20점대야. 그 말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4월 학평을 보면서 선생님이 총평을 잠깐 고민을 해봤어. 총평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모의고사로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좋을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모의고사가 있어. 결국은 올해 수능을 위한 말 그대로 모의고사인 거지.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좋을 것 같거든. 나의 학습상태 점검, 그리고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 출제하들은 올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는 것. 먼저 학습상태 점검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문제가 있잖아. 기본 문항과 핵심 문항.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단답형 경영 문항이야. 선생님은 보통 16개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 16개가 모두 쉽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16개 중에 14개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두 문제 정도는 기본 문항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좀 머리를 굴리고 개념적인 어떤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매번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 기본 문항 16개를 실수 없이 모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내지 12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결국 우리는 평소에 대부분의 문제풀이를 중킬러킬러라고 하는 핵심 문항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 선생님이 수험생이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눈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시험지에 대한 문제 푸는 순서는 기본 문항을 먼저 풀고 핵심 문항을 나중에 푼단 말이야. 기본 문항을 다 맞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풀어버리면 나중에 핵심 문항을 풀 시간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평소에 노력했던 핵심 문항에 대한 풀이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찍고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걸 눈에 얘기를 하잖아. 요원시험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 쓸 수가 있어. 본격적으로는 6월 평가원 때부터 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게 될 거거든. 수능장에 가서는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안에 끝내는 걸로. 근데 아직까지 상반기 모의고사라 6월 평가원까지는 그게 잘 안 될 거야. 고사들은. 그래서 12분 정도까지 평소에 모의고사 훈련을 해줘야 돼.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테스트를 볼 거고 5월부터는. 그리고 혼자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시중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또는 과거의 기출문제 시험지를 출력해서 풀었던 문제도 괜찮아. 점검하는 거니까. 10분 내지 12분 안에 내가 기본 문항 16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계속 매주 점검을 해줘야 돼. 핵심 문항, 내 문항은 어떤 관점에서 내가 문제를 풀었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 핵심 문항에 대한 유형을 내가 알고 있었던 유형이냐. 막전이의 계산 문제냐, 근육의 수학적 계산이냐, 가계도냐, DNA 상대량에 대한 또는 유전자 융우표에 대한, 돌연별의 가계도에 대한 어떤 유형 정리가 내가 했었던 문제였었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본 문제가 나왔다면 유형 정리가 미흡한 거거든. 유형 정리를 점검을 해봐야 돼. 핵심 문항은 유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대부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 문풀의 시작점이 정해져 있고 문풀의 시작은 거의 같거든. 새롭게 만나는 문제의 경우에 조건이 다 바뀌기 때문에 중간 과정의 풀이는 다 바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유형별로 문제풀의 시작점은 비슷하게 잡아갈 수가 있다고. 시작만 일단 잡아내면 그 사이사이에 끼워 맞추는 거는 본인의 그동안의 문제 푸는 내공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 누구나 다 처음 만나면 두 번, 세 번의 시행점을 겪거든. 문제를 풀 때.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점검을 해봐. 나는 이 문제의 유형을 알고 있었던 거냐. 그 유형에 따라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었던 거냐. 그것이 잘 안 됐다면 유형 정리를 다시 해봐야 돼. 유형 정리라는 건 샘 강자로 예를 들자면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 또는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기본 문항과 핵심 문항에 대한 학습 방향은 기본 문항은 보통 개념으로 버티다가 시험장 가서 개념 알면 풀리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 기본 문항도 핵심 문항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꾸준히 문제를 풀어줘야 돼. 풀었던 기출 문제도 좋고 EBS 연계 교제도 좋고 샘 교재 컨텐츠도 좋고 꾸준히 풀어야 돼. 문제를. 문제 풀 때 느낌은 잘 안 오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 내에 푸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려면 꾸준히 푸는 수밖에 없어. 핵심 문항은 유형 정리하고 6월까지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6월까지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 샘이 현강 수강생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그래. 탐구는 7, 8, 9, 4개월 동안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수능장에서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야. 근데 왜 1등급이 실제 수능에서는 4%에서 6% 사이밖에 안 나오냐면 7, 8, 9, 10의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 왜 그런 거냐? 상반기 때 공부를 전혀 안 해버린 거야. 또는 기출문제 공부를 안 한 거야. 핵심 문항의 경우에는 유형 정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유형 정리를 안 해놓은 거지. 단순히 개념만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 핵심 문항은 유형 정리를 하고 그 유형 정리에 대하여 기출문제나 EBS 문제나 변형 문제를 통해 빨리 푸는 훈련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연습하는 걸 하셔야 돼.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가?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다더라도 강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가? 잠재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함양하는 게 상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곳으로 충분해 사실은. 그렇게만 해놔도 7, 8, 9, 10, 4개월 동안 열심히 문제를 풀면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출제 경향. 주요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17번 가계도는 20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한 거야. 19번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문제 복대리 가계도를 갖고 출제를 한 거고 1단원에서 1문제, 2단원에서 2문제, 3단원에서 7문제, 4단원에서 6문제, 5단원에서 4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게 3, 4월 모의고사는 보통 5단원 생태계 쪽에서 4문제를 출제하는 거긴 하더라고. 장년에도 보면. 그런데 실제 수능은 3단원이 8문제가 되고 5단원이 3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거든. 참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가 학습 포인트는 이번에 DNA 상대량표와 유전자들의 합을 갖고 문제를 낸 것이었거든.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는 이런 거를 좀 더 대비를 해줘야 돼. 기출문제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구성원을 생략한 가계도는 앞으로도 계속 7번, 17번 문제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문제를 갖고 채화를 하는 연습을 해주고 19번의 복대리 가계도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대리 분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야. 복대리 가계도이든 복대리 숙수교부이든 간에 복습을 해주고 막전위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근육의 수학적 계산도 지금 3, 4월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고전적인 계산 파트로 나왔지만 작년 6평이나 9평 수능을 봐서는 꼭 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담회, 횐단면에서의 공간적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로 새롭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EBS든 최근 수능의 경향들을 반영을 해서 기출문제 복습을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4월 학평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샘은 4월 학평 전문학 해설 강의를 촬영하도록 할 거야. 해설 강의 중에서도 꼭 필요한 문제들은 골라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풀었던 거랑 비교를 해줘. 그 샘이 이제 4월 학평 분석집도 올려주도록 할게.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 대박 나십시오. 화이팅! 수험알ech 수험 mor 수험